안녕하세요 캡틴 모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기의 라이트 등과 사인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함께 이야기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비컨라이트입니다. 비컨라이트는 에어버스의 경우 빨간색으로 돌아가는 로테이팅 비컨이구요. 하단부와 상반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윙라이트입니다. 윙라이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하얀색이구요. 그 다음에 엔진과 날개를 비추는데 사용합니다. 내부 로그 라이트가 있는데요. 내부 로그 라이트는 오른쪽 날개 끝에는 초록색, 왼쪽 날개 끝에는 빨간색, 꼬리에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택시, 테이크오프라이트입니다. 택시와 테이크오프라이트는 비행기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앞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롭 라이트는요. 날개 양쪽 끝과 꼬리 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깜빡이면서 다른 비행기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랜딩 라이트는 날개 밑에 달려있는데요. 랜딩할 때, 이착륙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런이 털너플라이트는 택시 라이트 양쪽 좌우를 비추는 라이트인데요. 이 등은 땅에서 비행기가 이동할 때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뮬레이터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사인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싯벨트 사인, 노스모킹 사인, 이머젠시 엑셋 라이트 사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이머젠시 엑셋 라이트 경우에는 말 그대로 비행기가 비상시에 밝혀주는 그런 불빛들인데요. 이거는 보통 저희가 비행기 들어오면 전부 다 이렇게 오프 포지션이 보통 되어있는데, 일단 이머젠시 엑셋 라이트는 암 포지션으로 항상 저희가 놔두고 비행을 합니다. 노스모킹 사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항공사가 흡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오토에다가 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케빈에서는 노스모킹이라고 사인이 나오게 됩니다. 싯벨트 또는 자석벨트 사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딩을 할 때, 탑승할 때는 언으로 이렇게 켜고요. 또는 만약에 탑승 중에 저희가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 그러면 싯벨트 사인을 끄고 연료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연료 주입이 끝나면 다시 싯벨트 사인을 켜고 손님들에게 그리고 승무원에게 안내방송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인을 하고요. 또 이륙 후에 만피트가 지나면 저희가 보통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에 자석벨트 사인을 끄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승무원들이 케빈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터빌런스가 있다든지 날씨가 너무 안 좋거나 또는 비행기 기체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인을 다시 켜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번 껐다 켜서 승무원들에게 날씨가 안 좋다라는 사인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가 목적지에 도달해서 착륙 준비를 하고 있을 때는요. 이륙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하강시에 만피트가 지나는 시점에서 좌석벨트 사인을 다시 켜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익스테리얼 라이트, 외관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비게이션 로고 라이트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날개는 빨간색, 오른쪽 날개는 초록색, 그리고 꼬리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등이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 꼬리날개 쪽에 보시면은 필리핀 국기가 보이는 저 꼬리 부분이 로고 라이트가 비춰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비행을 시작할 때 교관이 저한테 대학교 시절 등에 대한 색깔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좋은 예를 들어줬는데요. 오른손은, 오른쪽은 영어로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라이트는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는 항상 올바르기 때문에 초록색, 놀말이고, 왼쪽은 그 반대편이기 때문에 네거티브다. 이렇게 항상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사이드는 라이트이고, 놀말이니까 항상 그린 라이트이고, 왼쪽은 그 반대니까 빨간색으로 외워라. 그리고 꼬리는 하얀색이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신 덕에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색깔의 위치를 헷갈려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윙라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제 시뮬레이터에는 윙라이트가 이렇게 실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도 윙라이트가 보이진 않는데요. 대략적인 위치 알려드리겠고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시면 윙라이트는 이제 대충 지금 화살표가 가득 끼고 있는 이 정도 위치에 보통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엔진하고 날개를 비춥니다. 저희가 이걸 사용하는 때는 보통 땅에서 360도 돌면서 걸으면서 이제 비행기 체크할 때나 아니면은 비행 중에 이제 아이싱 컨디션이 돼서 뭐 날개나 엔진에 좀 이렇게 얼음이 생기거나 이럴 때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고요. 보통은 이제 사용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조종사들이나 비행기들이 봤을 때 눈이 너무 부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비컨라이트입니다. 비컨라이트는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고 위아래에서 이제 뺑뺑 이렇게 돌면서 빨간색을 비춰주는 라이트인데요. 엔진이 돌아가고 있을 때 항상 키는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엔진을 켜기 직전에 이 비컨라이트를 켬으로써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이제 엔진 시동 걸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착륙하셔서 줄기하시고 나서 엔진을 끄고 나서 비컨라이트를 끄면 나 이제 엔진 껐으니까 안전해 라고 안내를 드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밖에서 보시면 위아래 빨간색 등이 깜빡이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깜빡이는 게 아니라 저게 이렇게 둥그렇게 원형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소방차 사이렌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스톡 라이트 있는데요. 스톡 라이트는 양쪽 날개 끝과 꼬리 쪽에 있는 하얀색 등이고요. 이 등은 계속 깜빡깜빡입니다. 이 등은 언제 사용하냐면 활주로에 들어갈 때, 활주로에서 나올 때, 그리고 활주로를 지나갈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스톡 라이트는 활주로 들어갈 때 항상 켜 있어야 되고 나오면 항상 끄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활주로에 들어가서 이륙해서 비행을 하는 동안 내내 키고 계셔야 되고요. 착륙하셔서 활주로에서 밖으로 나가시면 꼬리가 완전히 활주로에서 나오면 그때 스톡 라이트를 끄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택시, 테이크 오프 라이트인데요. 택시하고 테이크 오프 라이트는 이제 땅에서 택시할 때 택시 라이트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륙할 때, 착륙할 때는 테이크 오프 라이트를 쓰는데요. 이 택시 라이트하고 런웨이 턴 오프 라이트는 커플입니다. 거의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같은 커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두 라이트는 함께 켜고 함께 끕니다. 그래서 엔진을 켜고 택시할 준비가 되면, 땅에서 움직일 준비가 되면 택시하고 런웨이 턴 오프 라이트를 켜고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륙허가가 나오면 테이크 오프 라이트를 켜고, 마찬가지로 착륙할 때는 착륙허가를 받거나 또는 착륙하는 랜딩 기어를 바퀴를 내리고 나서 테이크 오프 라이트를 켜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런웨이 턴 오프 라이트하고 같이 켜고 같이 끄면 되고요. 보시면 지금 머리 쪽에 앞에 뻗어나가 있는 하얀색 등이 택시 테이크 오프 라이트이고요. 보통 이 등은 같은 위치에 있는데 약간 밑으로 위로 싸주는 느낌. 그 왼쪽에 양쪽에 있는 게 이제 런웨이 턴 오프 라이트입니다. 전부 다 땅에서 비행기를 운영하고 움직일 때 도움을 주는 그런 등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랜딩 라이트인데요. 에어버스 320, 321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랜딩 라이트가 두 개가 있고요.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리트랙, 오프, 언이 있습니다. 이 랜딩 라이트는 위치가 이제 날개 밑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320 같은 경우에 날개 밑에 엔진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의 몸통 사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리트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고정된 라이트가 아니라 밑으로 마치 착륙기어처럼 밑으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서 날개 속으로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오프로 이렇게 하시면 날개 속에 들어가 있던 랜딩 라이트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익스텐드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언으로 이제 켜시면 등이 바로 켜집니다. 그리고 다시 리트랙을 하면 이 등이 비행기 안으로 다시 올라가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랜딩 라이트의 사용은 저희가 활주로에 이제 이륙하기 위해서 들어간 다음에 이륙 허가를 받으시면 그때 이제 랜딩 라이트를 켜시고요. 그러고 나서 비행기가 상승하면서 만피트에 도달하시면 그때 랜딩 라이트를 보통 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착륙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하강을 시작하시고 만피트에 도달하시면 그때 랜딩 라이트를 켜시고 착륙하시면 되고요. 활주로에 착륙하고 나서는 랜딩 라이트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랜딩 라이트가 마치 랜딩 기어 비슷하게 이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랜딩 라이트를 밑으로 익스텐드 해놓고 비행을 하게 되면 비행기의 공기저항을 너무 많이 받게 됨으로써 비행기 성능에 저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내려와 있는 랜딩 라이트를 망가뜨릴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비행하거나 위에서 높이 비행을 할 때는 랜딩 라이트를 끄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영상을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